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시민들이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영흥화력발전소 앞에서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석탄화력이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조기 폐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조기 폐쇄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석탄화력 대신에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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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역 10개의 시민단체가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촉구하며 한자리에 섰습니다. 발전소 담장에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문구를 설치합니다. 또 풍력발전소를 본따 만든 페트병 바람개비도 함께 겁니다. 인천 탄소 배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문제가 석탄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수도권 탄소 발생의 주범인 영흥 석탄화력발전소를 그대로 둔 채 인천시와 정부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는 것은 헛구호일 뿐이다. 인천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를 줄이고 2040년에는 80%까지 감축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9차 전력수급 계획을 보면 영흥화력 1, 2호기는 2034년까지, 5, 6호기는 2044년까지 쓴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인천시 구상에 실효성 의문이 제기됩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폐쇄하겠다고 극대적으로 맹세했지만, 2030년까지 영흥 석탄화전소 조기 폐쇄의 계획은 전무합니다. 인천시는 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인천적 10개 단체는 가칭 전환사회 시민 행동을 발족하고 영흥화력 조기 폐쇄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이형우입니다. 인천시 구상자